한덕수 국무총리는 호국 보훈 영영들의 뜻을 기르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정부 포상식에서 북한 도발과 북로 군사협력을 비판하며 확고한 한미동맹과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공자 보상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보훈 보상금을 꾸준히 인상하는 등 보훈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